urban 아니요 여러분들 저 일로일러 합방 취소입니다 취소에요 백고선 벌어야됩니다 죄송합니다 합방 취소에요 죄송합니다 장호영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장호영님 뺏겨 장호영님 뺏겨 감사합니다 취소야 닥쳐 취소합니다 취소할게요 그러면 니들이 쏘세요 아 씨바 합방만 합니까 저도 개인 방송 해야죠 이거 제가 랩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20개 감사드립니다 니들이 아무리 탄핵이었잖아 아 나 탄핵 뜨거 몰라 탄핵이 뭔지도 몰라 이 새끼들아 닥쳐 뭘 알아야 열받든가 하지 미친새끼들인가 탄핵 뚝뚝 모르는데 탄핵 치고 있네 빙신들 뭘 알아야 이 새끼들아 부들부들 거리는가 하지 보라이들이네 나는 여러분들 진짜 죄송하지만 뉴스 안봐요 뉴스 안보고 백야성만 봅니다 아 불야성 유감스럽게 도블라핀 각종 차클 윗쓸고 초피를 거머쥐 삽재기 없이 I made it 공연서 왜 해 피처인 데이해 다 꺼져 로키에 매해 아이돈 웹퍼 탑 fuck I ain't no bad 메모리 내 경쟁 상된 딴 데 있어 방송국은 nothing 내 해저였던 제이통형은 날 법과 영이 백조소 송중의 대형 기획사이 또 여러 차례 아 열개 감사드립니다 원디가이님 아 열개 고맙습니다 한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불야성 시청률 몇 번인지 몰라 나도 근데 재밌어 야 얘들아 그거 재밌어? 복류 나오는 거 이번에 드라마 뭐지? 아 뭐였지 나 까먹었는데 그거 재밌냐? 도깨비가 재밌어요 불야성이 재밌어요 도깨비가 무식한 소리 듣는 거야 너네들은 막 치고 박고 액션 좋아하잖아 왜냐면 대가리들이 빠그라가지고 이제 스토리텔링 이해를 못하잖아 어? 그러니까 도깨비인가 무식한가 그거 잠시 봤는데 막 불 날리고 막 그러던데 액션이던데요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갓성은은 저기 왜 있지? 갓성은도 뉴스 안 보고 막 이제 그럴 텐데 내가 갓성은 저기 있는 거 깜짝 놀랐어 나 잠시 방송 봤거든 성은이 저기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와 저 새끼 존나 대단한 새끼예요 아니 얘들아 갓성은 이 새끼 나보다도 무식한 새끼야 진짜 개 농담 아니라 진짜 지식 돌고래 숫자예요 와 나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에이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여기가 대한민국이라지만 에 저는 우리 철구 나라 에? 철구 나라도 신경 쓰기 바쁩니다 에이 에이 저는 철구 나라만 신경 쓰기 였습니다 노래 바꿔야겠다 이거 듣고 싶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안티팬들 에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철구 나라 에이 이것도 신경 쓰기 바빠요 그 다음에 우리 안티팬들 에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철구 나라 에이 이것도 신경 쓰기 바빠요 1년 2일 1년 3일 5일 10일 5일 6일 7일 5일 한 보통이란 색깔로 칠해 아 블랙하지 그러지마 일장이 아 나 오늘 일장이 부를까 생각중인데 아 나 진짜 농담하네 나 집사 연습해야돼 하루 남았어 구라 아니라 여러분들 제가 진짜 너무 부담되는게 나 떨어지면 진짜 아무것도 다 떨어지잖아요 내가 볼때는 술 처먹고 술 처먹고 연구선이랑 노는거 보니 딱 사이즈 나왔다 이럴줄 알았다 이 쓰레기 새끼야 내가 전에 했던 이제 뭐 방송 잘 안하고 막 그랬던거 다 까면서 존나 스키장 역시 스키장 가더니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처발릴 줄 알았다 와 나 지금 이 부담감 때문에 내가 볼때는 게임 끝나잖아요 에? 진짜 바로 계란 맞을 수 있어요 그 나올때 프리급에서 프리급에서 나올때 나 이제 부담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못올라가더라도 뭔가 좀 보여주지 않으면 내가 볼때 진짜 좋대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새우까영님 100개 아잉 감사드립니다 새우까영님 100개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진짜 만약에 나한테 계란 던지면 전 돌멩이 날라갈게요 에? 돌멩이 한 10개 주머니에 넣고 입장해야겠다 쓰레기 새끼들 팬들이 또라이들이 존나 많아요 어떤질 할지 몰라 바로 도매기 던지면 바로 도매기 던지면 바로 도매기 던지면 한개 팬그럭까지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 오늘 지금부터 한 12시까지는 방송할게요 12시 12시까지 방송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30개 감사드립니다 일단 뭐 여러가지 좀 처리도 하고 먹방도 하고 뭐 여러가지 뭐 시청자 데이트도 하고 화면스타 연습할게요 12시까지 12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감사합니다 와 1,4,2는 철념이 뿌잉뿌잉 감사드리고요 이명박님 18개 감사드립니다 아이디 개래요 난 아가리 좀 해라 아가리 좀 이 새끼들아 스타면 별풍선이 안 터져 12개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제발 좀 별풍선 존나 못받았어 이번주 좀 싹치세요 스타데 그럼 많이 쌓아 이 새끼들아 그럼 다른거 할게 아 다른거 안할게 아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더이상 안되겠네요 시작부터 8천원 벌고 가겠습니다 지금 몇명이야 8 8 16,000원 벌고 시작하겠습니다 앗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밤마다 치킨파티하는 민족 매일매일 할인해주는 민족 연말엔 역시 배달의 민족 1 1 2 2 2 3 2 2 2 2 2 2 2 2 2 3 2 3 2 2 3 2 3 2 2 3 2 2 2 3 3 2 3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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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자 여러분들 더이상 안되겠어요 지금 솔직히 사식 넣어줄사람이 밀리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아 잠시만 전화좀 받을게요 놀아줍니다 야 좋은 노래 뭐 없냐? 얘들아 나 한관리만 말할게 이번 스타링을 기대해도 좋다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나 막말로 나 지금 초사연이야 왜냐면 내가 문제점 다 해결했어요 내가 이틀간 스타방송 많이 안했었는데 방송 꺼질때 스타연습 존나겠어요 진짜 미더도 좋아 불화가 아니라 진짜 미더도 좋아 한게임 보여줄까요? 내가 어느정도 실력이 올라왔는지 내가 진짜 이 나 이거는 나 원래 이때까지 내가 홍고랑 비슷하다 뭐 조일장이랑 비슷하다 어! BJ 샤오띠언니께서 백개 백개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개 고맙습니다 백개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개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BJ 샤오트 형님 방송 잘 되길 빌겠구요 다른 직업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들 진짜 내가 농담을 한개 보여드릴게요 구랑 아닙니다 홍고보다 더 잘합니다 지금 어! BJ 샤오트 형님 와! 감사합니다 형님 와! BJ이시구나 아 BJ이시네요 BJ 샤오트 아침 9시부터 12시 방송시간 194시간인데 시청자가 74명 8816이 형님 근데 방송시간 아무도 안 궁금해요 예? 이렇게 안 적어놓으셔도 돼요 형님 아무도 형님 방송시간 안 궁금해하니까 그냥 다른 일자리 찾아보세요 형님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아!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여자분이세요? 후악까지만 이 새끼들아 여잔데 아이디가 BJ 샤오팅이야? 어 여자네 진짜 아 누님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누님 백개 감사드립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자 여러분들 일단 함께 말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연습할 날이 딱 하루 있어요 하루 왜냐하면 토요일날은 제가 또 공만도 떠야 되고 당연히 저녁에는 스타연습 마지막 할 거지만 사실상 오늘밖에 없어요 연습할 시간이 왜냐면 컨디션 조절을 내일 해야 되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자 한번 얼마나 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문제점 다 해결했어요 저 야 택신 내가 볼때는 지금 존나 잘해요 택신 이길 자 없어 저그 유저 중에 저그 유저 중에 지금 택신 이길 자 없어 그리고 막말로 나 떨어지잖아요 진짜 저그 멸망할 수 있어 왜냐하면 김정우도 떨어졌고 지금 홍구도 떨어진 마당에 남은 사람 이재동하고 조일장인데 나 떨어지면 진짜 저그 전멸이야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누구냐 나 진짜 여러분들 정말 죄송한데 나 스타 한 게임 한 게임 할 때마다 초집중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됩니까? 한 게임 한 게임 할 때마다 초집중 할게요 한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다 쫄았나? 왜 긴 말이야 너지 아 뒤잡아야돼 한 게임 한 게임 한 게임 택신한테는 나만 쪼는게 아니야 택신한테는 김민철 조일장 다 쫄아 나만 쪼는게 아니야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뭐 택신이 뭐 진짜 뿜뿜뿜 진짜 돈에 미쳤다고 스타크래프트 못하는 줄 알아 와 너무 애들이 까네 시술가 난 가수 자 사랑받은 만큼 놈도 혼나야 해 이상해 그때가 안거리고 그대가 있음에 하나도 안 두려워 한툼 빠지못가 오고 사는 사람같이 이제야 내 모습이 안거리고 사랑이 없는 인적 없는 흥미로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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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점 진짜 다 이겨뒀어 얘들아 봐봐 한번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얘 잘한다고요? 얘 누군데? 대부 와아 어 뭐야 내팩이네 응 야 아마추어 저기 저전적인 몇팩이야 저거 100%야 아 야 저거 매펭이야 100%야 아 하기 싫다 아 매펭인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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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개연승한다 진짜 원수초도 매펭 때 막말로 나도 매펭 써봤어 예전에 아 아 왜 안가 그럼 이럴줄 알았다 개쓰레기 새끼 어 멜펜 아니네 몇패가 아니야 얘들아 몇패이기면 저번에 안쓰는거 보고 몇패가 아니야 얘들아 인사라 얘기인가 멍패이기면 좀 달라진거 같지 않습니까 여기 눈매 좋으신 분들 시력 좋으신 분들 지금 딱 압니다 내가 뭘 바뀌었는지 제대로 알죠 이에준이 지금 뭘 바뀌었는지 제대로 알겠죠 진짜 진짜 내가 못하는건 다 보완했어 지금 다른걸로 완전체여 완전체여 비제이 샤오탱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와 형님 300개 감사드립니다 샤오탱 형님 와 200개 샤오탱 형님 샤오탱 형님 와 감사합니다 샤오탱 형님 샤오탱 형님 샤오탱 형님 매장 샤오탱 형님 샤오탱 형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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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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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좀 달라졌지 여러분들 말도 안돼 이 새끼 플레이 새끼 농담 말해 미네랄 팔 시킵니다 봐봐 백뇨 백십사 백사십육 백오십사 이 새끼 진로 내가 볼 때 75원이다 농담 아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 새끼 땡 더블이야 어쩐지 많이 나온다 했어 와 이 새끼 새끼 땡 더블이야 와 나 내 손 나 풀었다 손 나 풀었다 얘들아 얘들아 손 나 풀었다 달라진 모습 뭔가 차분해졌지 않아요? 확실히? 달라졌지 얘들아 이제 제대로 간다 맵이 내가 모르는 맵이야 이놈똥같이 많았는데 얘 누구야 어 사랑하는 사랑 맞지? 맵팩 걸렸던 인태복이다 맞네 인태복에서 많이 들어봤어 저 새끼 맵팩으로 존나 유명해 내가 말했지 전정 말이 안된다니까 얘들아 어제는 인진목이랑 김성현 발랐대 그댄 모르죠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걸 내게도 멋진 애인이 있다는걸 너무소 이 새끼 내 데스노트에 정어놔야겠다 꼭 숨겨두었죠 꼭 숨겨두었죠 그 사랑 나만 볼 수 있어요 그 사랑 나만 볼 수 있어요 야 야 이 시대 뒤떨어진 새끼야 요즘 누가 도네 야 B랑 E랑 게임하면 게임 안돼 잠시 E D C B E D C B 3단계는 되지않나 되나 안되나 E랑 B랑 게임 돼요 아 점수 안오르면 안하지 막말로 안합니다 신앙합니다 야 야 이 새끼들아 야 누가 스폰해봐 나 진짜 농담 C까지 무패로 간다 나도 멋질걸께 뭘 코너 짜지세요 내가 지금 연습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자꾸 레더 못 올리는거지 야 막마로 지금 C가려면 10개임 이상해야돼 10연승 해볼께 장난하냐 이 새끼들아 내가 연습하니까 레더 점수 이따구 지금 장난하냐 야 양암 안잡고 내가 한 단계 높은 사내나 무종 게임한다 웃잖아 3연승 500개 건너 아이디 적어라 닥쳐 이 신용불량자 새끼야 못믿어 안되겠다 오늘 여러분들 사흔행사 행사 한번 할께요 행사 천국의 이상 고메 드립니다 아 간만에 여러분들 파격적인 행사 자막이 안좋기지 천국의 이상 고메 드립니다 오늘 나의 장비목명령 어서오세요 아 아 아 어 신자리가 와서 이걸로 왔는데 아 이게 뭐 레덩노가닥되고있나 내랑 해볼까요 아까 빈데 개 발라볼까 아 아 족밥인데 나 이제 제대로 해드릴께요 나 진짜 달라졌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예 상어 블랙 때렸습니다 이제 내 방 못와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블랙 때렸어요 거짓말할때는 또 손톱을 물어 뜯어 그대는 언제나서 둘러금방 탈로라 그대는 너무 샥해 네가 너무 있다니 당신이 있어 평생 안풀어요 블랙체이 지금데 블랙 면단 쓰레기통에 들어가있는 새끼들은 절대 안풀어 풀어 풀어 나가지만 널 만난 오늘 모든 것이 달라 You can't believe in change in my life You wanna get in my world Come on with me I wanna get in your world 사랑이 사랑해 널 알게 된걸 나 시기관계해 또 밤에 해지는 끝까지 우리 함께해 You are here By my love 평균에 감사드립니다 제형키님 I want you and me I can't love can't clear I can't love you 아 이 새끼 뭐해 486냐 이 새끼야 뭐해 스마트컴에서 컴퓨터 좀 사라 아 진짜 맥 다운하는데 야동 다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 됐다 아 됐다 아 아 다운 그리고부터, 달라졌죠 얘들아, 얘 얘가 테랜이야? 저 녹보해 녹보 이야 이거 테랑이야? 이명박양이 감사합니다. 야 만만으로 녹보가 변해 진심으로 너같은 단철들 lection 찌막양이 잘라 놓지 야 이거 테라니야? 임영박양이 감사합니다. 저 녹보해 녹보 야 만만으로 녹보가 변해 자를 씻어야 되지만 외국인들은 노포예요 거의 다 아 시끄러워 한개씩 한개씩 아 시끄러워 성남 형님 감사합니다 아 저 성남 보니까 옛날 그 진짜 레알 성남 형님 눈이 난다 개 큰 손이었는데 낭취질해도 마늘똥냄새나 진짜 농담 아니다 성남 형님 600개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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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달달 성남이야 뭐야 돌아온거야 뭐야 진짜예요 성남 형님 뭐야 진짜 달달 성남 600개 명풍선 진짜 달달 성남이야 와 형님 오랜만에 600개 넘어가면 사들입니다 야 진짜 저 형님 아프리카 10년봤어요 진짜 농담 아니다 존나 오래된 레어 레어 여러팬이에요 안녕하세요 존나 오래 많이 되네요 존나 반갑습니다 형님 와 달달 성남 와 달달 성남 아 잡지 잡지 1단위는 감사드립니다 1단위는 감사드립니다 1단위는 감사드립니다 2단위는 감사드립니다 3단위드 4단위는 감사드립니다 4단위는 감사드립니다 4단위는 감사드립니다 4단위 등장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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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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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